어서와요. 디지털 3D펜 굿즈 설계자 규파입니다. 이번에 만들 것은 각성 퓨어 바닐라 쿠키입니다. 지난번 디지털 3D펜 영상에서는 쿠키런 킹덤 섀도우 미크 쿠키를 만들었었는데요. 단불의 메이온 콤보를 사용해서 컬러까지 완벽하게 프린팅했던 경험이 너무나 짜릿했습니다. 뭔가 제작 팀원이 생긴 묘한 기분도 들고요. 암튼 이 각성 퓨어 바닐라 쿠키는 머리카락이나 옷주름들이 너무 화려해서 제수둔에 만들기엔 좀 에바 같긴 한데요. 뭐 그동안 공부를 하며 내공도 쌓였으니 이번에 제 한계를 넘어보기 위해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각성 퓨어 바닐라 쿠키의 디자인을 보시면 섀도우 미크 쿠키에 의해 흑화되었던 어두운 모습을 옷 안쪽에 품고 있는 듯 한데요. 퓨어 바닐라 쿠키는 어두운 현재의 모습과 과거의 모든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름처럼 순수 그 자체에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가 각성 퓨어 바닐라 쿠키가 되었습니다. 각성된 모습이 참 멋지죠. 정말 순수해 보이네요. 이제 이 순수 그 자체에 퓨어 바닐라 쿠키에게 옷을 입혀주겠습니다. 그래도 넌 용감한 쿠키가 아니잖아. 옷을 입힐 부분을 마스킹해주고 면으로 만들어줍니다. 아 까까워도 입은 것 같이 귀엽네요. 치마도 생성해서 입혀주죠. 퓨어 바닐라 쿠키는 각성하면서 이해자로 불리게 되는데요. 이는 거짓과 진리를 모두 이해했다는 의미입니다. 거짓과 진리. 서로 상극처럼 보이죠. 하지만 상극이라는 건 빛과 어둠처럼, N극과 X극처럼 서로 맞닿는 순간에야 그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 사실을 이해한 퓨어 바닐라 쿠키는 거짓조차도 때로는 필요한 진실의 일부일 수 있다며 이해자로 각성하게 된 것이죠. 거짓도 진실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마치 3D 프린터와 무슨 혈연관계라도 되는 것처럼 관련이 깊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실 3D팬 만들기 콘텐츠는 대부분 한 땀 한 땀 공들이는 수작업이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작업과는 상극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마치 빛이 어둠에 가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듯 수작업이 디지털 작업에 가려지지 않을까 두려워했었던 거죠. 그래서 가능한 기계장치나 디지털 방식은 피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디지털을 멀리한다는 것이 과연 만들기라는 본질과 무슨 관련이 있나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죠. 결국 중요한 건 무엇으로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만드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고 몰입할 수 있었느냐 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만들기 취미는 어떤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상상하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지 즐겁게 설계하고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작은 미션들을 해결해 나가며 어떤 모습이든 결국 완성하였을 때 뿌듯함을 느끼는 게 전부죠. 그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는 마음속 불안과 걱정을 덜어내고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새삼 모든 문제엔 정답이 없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정답이 없죠.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그림 그리는 데생을 할 때 처음부터 디테일에 집착해서 그리면 전체적인 구도와 형태도 무너지고 시간도 몇 배 더 걸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큰 도형으로 형태를 잡아놓고 점점 더 디테일한 부분을 파들어가는 게 효율적인 방법인데요. 마찬가지로 3D 모델링도 적은 폴리곤으로 큰 형태를 잡아놓고 점차 폴리곤 수를 늘려가며 디테일을 더하는 것이 효율적이더라구요. 며칠 밤을 새가며 작업하다 아 이거 순수 수작업이나 디지털 작업이나 결국 만드는 과정은 같구나 라며 이해가 되었고 그 순간 눈이 번쩍 떠들며 각성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건 커피를 마셔서 각성된 건가? 진리의 빛이라고 불리는 퓨어 바닐라 쿠키의 소울잼은 원래는 섀도우 미크 쿠키의 것이었다고 합니다. 섀도우 미크 쿠키도 타락하기 전엔 진리를 추구하는 지식의 현자였거든요. 하지만 타락하게 되면서 진리의 빛은 퓨어 바닐라 쿠키가 소유하게 되었고 섀도우 미크 쿠키는 진리의 빛이 뒤집어진 지금의 거짓의 빛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죠. 지팡이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꽃잎을 여러 개 복사해 돌려주고 구멍을 뚫어줍니다. 끈도 달아주고 끝단도 깔끔하게 마감하죠. 크... 예쁘네요. 각성 퓨어 바닐라 쿠키의 조형 작업이 다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채색을 해볼까요? 각성 퓨어 바닐라 쿠키는 바닐라 베이스에 금색 포인트 컬러를 하고 있습니다. 각성 등급에 맞게 화사하고 고급스러워 보이죠. 옷 안쪽엔 흑화되었을 때의 어두운 모습도 품고 있죠. 요즘엔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 칠해주면 3D 프린터가 알아서 컬러 출력을 해줍니다. 아 물론 모든 프린터가 그런 건 아니고 각성 등급 이상의 3D 프린터만 가능한 일이죠. 바로 밤브랩 A1처럼요. 아시다시피 지난 쉐도우 미크 쿠키 프린팅부터 밤브랩 A1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른 FDM 3D 프린터도 써봤지만 밤브랩 A1은 한 차원 다른 말 그대로 각성 프린터 같았습니다. 속도도 빠른데 퀄리티도 미쳤고 게다가 컬러 프린팅까지 완벽하게 소화하는 OP 4기 인권급 프린터였어요. 이거 없으면 FDM 3D 프린팅 라이프가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어나더 레벨이었는데요. 무엇보다 출력 실패가 거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3D 프린팅은 한 번 실패하면 중간부터 이어서 출력할 수 없어서 무엇보다 출력 성공률이 정말정말 중요하거든요. 몇 시간을 들여 출력했는데 마지막에 신비우트에 감염된 것처럼 실패되면 그것만큼 화나는 일도 없으니까요. 자, 모든 화가 누그려야 될 만큼 아름다운 각성표 바닐라 쿠키가 완성되었습니다. 정말 화사하고 이쁘죠? 이제 출력을 해볼게요. 이번 출력은 각성표 바닐라인 만큼 정말 정밀하게 출력해보려 합니다. 기본 0.3mm 노즐에서 0.2 노즐로 설정을 변경해줍니다. 0.3mm도 만족스러운 퀄리티였는데 0.2면 얼마나 더 섬세해질지 기대가 되네요. 에? 6일 18시간? 야, 어? 너 왜 이렇게? 어? 각성표 바가 나오기까지요? 4년이나 걸렸대요? 어? 6일? 아, 가자. 괜한 섀도우미크 쿠키에게 하소연을 해주고 0.3mm로 다시 설정했습니다. 다행히 이건 하루 정도면 출력되네요. 0.2 노즐은 단순히 2배 차이가 아니라 입체니까 사방으로 4배 차이가 나는 게 맞네요. 야, 그래도 4배 차이라 어느 정도 퀄리티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건 다음번 영상에 보여드릴 수 있게 준비해볼게요. 자, 퓨어 바닐라 쿠키 컬러 프린팅이 다 되었습니다. 꿈도 많이 쌌구나. 이건 나중에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빌딩 한 채 지었으면 된 거지 뭐. 그냥 브러쉬로 그린 게 이렇게 컬러로 출력돼서 나오니 신기로울 자름입니다. 서포터에 둘러싸여 아직 각성이 채 되지 않은 모습인데요. 잠시 후에 제거해줄게요. 지금은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거든요. 바로 퓨어 바닐라를 꼭 닮은 이 건물입니다. 먼저 초콜릿 기둥을 복사해 둘러주고 그 위에 커다란 비스켓을 올립니다. 어플콘을 지붕으로 올리고 모자 장식체로 붙여주죠. 앞쪽엔 소울잼 장식을 붙이고 뒤쪽엔 고정부도 만들어줄게요. 지붕이 뚜껑이 되어 열고 닫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잔디도 깎아주고 연못을 파낸 다음 넝클 신물도 키워줍니다. 이 바닥에는 추가 공간을 만들어서 안에 무언가 장치를 넣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바닥판엔 자석을 심어 나중에 만들 또 다른 건물을 이어붙일 수 있게 설계해주면 퓨어 바닐라 건물도 완성입니다. 자 이제 건축 노가다를 해볼까요? 큰 사이즈의 건물을 세우려면 건축 공사를 위한 장비가 필요할텐데요. 아까 0.2 노즐은 너무 오래 걸려서 포기했지만 이건 반대로 빠르게 만들어지는 아이템 밤브랩 A1은 노즐 교체가 정말 쉽습니다. 이건 꼭 A1 뿐만 아니라 밤브랩의 모든 3D 프린터가 교체나 관리가 쉽도록 사용자 철하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별다른 장비나 기술 없이 손으로 벗기고 제껴주기만 하면 노즐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정말 쉽죠? 이제 0.8 노즐의 위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0.2 노즐이 0.4의 2배가 아니라 4배가 오래 걸렸죠. 여기서 문제! 0.8 노즐은 0.4 노즐의 몇 배가 빠를까요? 계산상 4배가 빠를 것 같지만 약 2.5배 정도 빠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출력물 하루짜리면 하루를 넘게 버는 거니까 출력물 상황에 따라 노즐을 바꿔가며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빵을 숟가락으로 파지 않고 밥을 삽으로 먹지 않듯이요. 네? 밥은 당연히 삽으로 드신다고요? 각성 퓨어 바닐라는 퓨어 바닐라가 섀도우 밀크 쿠키에게 시달리다가 결국 이해자로 각성하면서 기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한 단계 성장하게 되었는데요. 역시 성장의 밀크지! 이제 서포터도 벗어버리고 각성한 모습을 찾을 때입니다. 서포터가 잘 떨어지긴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개가 붙어있으면 꽤나 강해서 떼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래봤자 서포터지 넌 보시나 잘 지켜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하나하나 서포터를 제거해주면 진리와 거짓을 모두 이해한 이해자 각성 퓨어 바닐라 쿠키 완성! 이야 정말 놀랍지 않나요? 바로 좀 전까지 제 아이패드에 들어있던 녀석인데 이렇게 컬러풀하게 세상에 나와있다는 것이요. 제가 가진 필라멘트 공급장치가 한 대당 4색까지 지원해서 원본 색상 재현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글씨가 나오는 게 너무 좋네요. 3D펜으로 만든 퓨어 바닐라 쿠키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퀄리티입니다. 퓨어 바닐라 건물도 잊으면 안 되죠? 건물은 필라멘트 교체하는 시간을 아끼려고 색상별로 나눠서 출력했습니다. 이 가라판은 최대 속도를 테스트해보려고 세세한 부분을 스킵하라고 설정했더니만 가는 모서리들을 신나게 스킵해버렸네요. 저 부분 설정은 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그래도 다른 부분들은 튼실하게 잘 뽑아놨습니다. 콧밭의 서포터는 너무 튼실하게 뽑아놨더라. 서포터인데 너무 강합니다. 2년을 넘게 먹여 0.8 노들로 이런 복잡한 모델을 출력할 땐 서포터의 간격을 좀 늘리는 것이 좋겠네요. 일단 다른 것부터 다듬어 볼게요. 기둥에 비스켓을 올린 다음 세세한 것들을 챙겨줍니다. 콧밭의 서포터는 제거를 포기했습니다. 서포터를 하나 떼어낼 때마다 꽃이 하나씩 떨어지더라고요. 원래 이 공간엔 무선 전원 공급 장치를 넣으려 했는데요. 박성 퓨어 바닐라 쿠키의 지팡이까지 전력 전달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비밀 공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번에 함께한 각성 퓨어 바닐라 쿠키와 건물 만들기 어떠셨나요? 출력물의 크기에 따라서 노즐을 변경하는 방법도 잊지 않으셨죠? 제가 만든 모델링들은 밤브랩 메이커스월드에 공유해 놓을 테니까요. 설명란 링크로 들어가 다운로드 받고 출력해보세요. 저처럼 밤브랩 A1 콤보가 있으시다면 멀티컬러 출력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건물을 또 만든다면 옆에 계속 이어붙일 수 있게 살게 할 것이니까 꾸준히 지켜봐주시고 제 작품들도 수집해가며 함께 해피프린팅해요. 그럼 또 봐요. 또 봐요. 아멘